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약물치료 보겠습니다 약물치료 똑같죠 그렇죠 이것도 반 저기 항불안제 약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인지행동치료를 쓰곤 하는데 탈감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탈감작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탈감작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는데 탈감작은 뭐냐면 과잉 반응을 경감 그리고 조절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알레르기 반응 외에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이라는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도 사용한다 그래서 공포증 치료를 위해 조건부 등의 행동요법적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표준적인 것은 개통적 탈감작이라고 한다 즉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공포감이 가장 약한 상황에서 가장 강한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우선은 가장 약한 단계의 상황 설정하에서 이원이나 자율훈련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하기는 한데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얘기해줬던 체계적 둔감법하고 비슷한데 역시 이것도 일단 사회 공포증 치료 즉 불안장애 치료법의 용어 중에 탈감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즉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느끼는 것을 그렇죠 점점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점점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공황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공황발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공황발작이란 제가 아까도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거 여기 있었죠 광장공포증에서도 공황발작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공황발작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발작이 뭐냐 공황발작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황발작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강렬한 불안과 더불어서 불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1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4가지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공황장애다 이런 거죠 첫 번째 호흡곤란 호흡곤란 그 다음에 심계항진 심계항진 쓰세요 호흡곤란 심계항진 이거 여기 다 쓸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쓰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손이나 발 혹은 몸이 떨리는 거 그 다음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가슴이 통증 흉부통증 조여듬, 구역질, 뱃속이 거북해지는 거 그 다음에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비현실감 나는 난데 내가 낯같지 않은 거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인증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좀 특이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줄게요 이인증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비현실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감각 이상 그리고 오한 그 다음에 열감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공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과 정신분석적 원인 두 가지로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하는데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과잉호흡이론 쓰세요 과잉호흡이론 과잉호흡이 생물학적인 원인이에요 과잉호흡이론 깊은 호흡을 너무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공황발작 유발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고 질식오경보 이론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독특한 생화학적 기재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즉 질식오경보를 하게 된다 질식이 원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로는 뇌의 청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게 공황장애 뇌의 청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묵질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가바와 멘조다이아제핀 항불안제 체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정신분석적 원인도 있더라 이게 뭐냐면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동에 대한 아 괜찮아 하는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 그리고 분리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분리불안 이 공황장애는 공황장애는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다 내가 어디에 떨어질 것 같은 이 공황장애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하고 좀 뭔가 헤어질 것 같은 배신당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무의식적인 상실 경험과 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실했던 것과 치유가 좀 안됐을 때 아버지와의 상실 아내와의 상실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인지적인 원인도 있더라 인지적인 원인도 있더라 아까 그쵸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정신분석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원인도 있더라 즉 뭐냐면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인 잘못된 해석 오해석에 대해서 유발한다 클라크가 인지이론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쵸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원인도 있고 정신적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원인도 있다더라 인지적인 원인은 신체 감각에 대해서 원래 없어지지 않는데 내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잘못된 거죠 그쵸 파국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유발된다 치료법은 이 공황장애 치료법은 공황장애 연예인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 치료법은 약물치료하고 역시 심리치료 같이 하는데 약물치료 뭐예요 아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죠 또는 3한계 항우울제 쓰세요 그리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3한계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다 불안장애에 쓰여진다는 거 공황장애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 말했으니까 공황장애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선생님 저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양한 현재까지는 어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을 아니 뭐 능수능란하게 아직까지는 어 사용은 못하지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저는 인지행동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썼을 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만족도가 있고 내담자들이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인지행동으로 치료법을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다른 치료법도 사용을 하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어 심리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다짐을 해버렸네요 네 그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 어 또 하는 게 이제 복식 호흡 깊이 숨을 내 마시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뇌시는 복식 호흡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긴장 이완 훈련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광장 공포증과 관련된 공포 상황에 의 정신적 체계적 노출 등의 요소로 또 이렇게 심리치료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어 거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듣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불안입니다 분리불안 분리불안은 예 아시죠 예 굉장히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믿고 있는 사람하고 떨어질까봐 어 이거를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DSM5에서는 그 한 지금 보면 여덟 가지 정도의 그 그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진단 준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애의 지속기간은 4주 분리불안 어린아이니까 4주가 4주가 4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여야 한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거를 제가 말한 것 중에서 키워드만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애착 대상과 아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 그게 애착인 거죠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고통을 보이는 거 그리고 애착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걱정을 하는 거 그리고 운 나쁜 사고가 생겨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애착 대상 없이 혼자 지내는 데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하는 거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리고 분리의 주제와 연관되는 반복되는 악몽을 꾸는 거 그리고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거 이 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지속기간이 4주 4주 지나면 분리불안 진단을 내려진다 기본적으로 임상심리사는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쵸 과거와 현재를 평가해서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단 증거 DSM-5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적 함구증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무언증 선생님들 선택적 함구증 함구증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는데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말 더듬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선택적으로 즉, 즉, 나하고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는 말을 잘해요 아이들한테 다 나타나는데 엄마랑은 얘기 잘해요 아빠랑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잘이 아니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선택적인 함구증입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그쵸? 선생님들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DSM-5에서 다섯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선생님들이 이 기준을 참고해서 진단을 내리시면 돼요 장애의 기간은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할 수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장애가 학업적,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겁니다 아니요 장애가 이러한 선택적 함구증이 학업,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것은 맞고요 앞서 말했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언어에 대한 불편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할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가 이 선택적 함구증은 의사소통 장애 예를 들어서 아까 말다듬기 하고는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다듬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어야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 아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아닌 거예요 다른 정신증 등 장애 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불안장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불안장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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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